와! 저건 뭐지? 그러게? 저렇게 큰 생명체는 처음 봐! 우와! 대단한데? 쟤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 것 같은데? 어이! 안녕! 뭐라고 하는 건지? 잠깐만! 저건 인간의 언어가 아니야! 들어봐! 바다의 언어로 말하고 있어! 들어도 잘 모르겠어! 우리가 바다의 언어를 어떻게 알아? 알 수 있어! 우린 모두 바다의 아이들이니까! 여러분! 제 얘기 좀 들어 보실래요? 사실 우린 모두 바다에서 왔어요! 여기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 거죠! 항상 해보세요! 지구상에서 가장 넓지만 아직도 미지의 세계! 바다는 저에게 항상 영감을 줘요! 그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! 어때요? 저하고 같이 저곳으로! 저 바다로! 좀 더 가까이 가보지 않으실래요? 자! 저를 따라오세요! 오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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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뭔가를 봤어요. 물속에... 신기한게 있어요. 아, 뭔가를 봤어요. 물속에... 신기한게 있어요. 물속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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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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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